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9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도마시대 가자! 신속히 동아라 팔로우 팔로우미 공포방송 넘버원 뭐 있어? 뭔 소리야?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누구 있나요? 누구야? 누구야? 누구 있어? 응? 야, 이 새끼! 자, 이 새끼는 또치즈니스 누구 계십니까? 장난은 그만 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치즈니스 뭐하는 소리야? 진짜 사람인가? 사람인가? 특별한 기운은 못 느꼈어 사람인가? 다 미치겠네 하.. 또 미치겠네 혹시.. 잠깐만.. 혹시.. 혹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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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 사람이 아니구나 거기서 뭐하여? 거기서 뭐하여? 올라와봐 거기서 뭐하여? 거기서 뭐하여? 일로와봐 고개 들어봐 고개 들어보시죠 고개 들어봐 고개.. 고개 들어봐 구암 먼저 고개 들어봐 고개 들어봐 장난치지말고 하지 말아도 나 뭐.. 자.. 일어나면 비싸고요 나 진짜 비싸부여 하지마 올라와 그만 만져 자.. 장난 그만 치고 나 아이오 모르오 올라와봐 올라와 보라고! 내가 들어갈까? 내가 들어가? 아이오 모르 сол사로 鹅 이떻은 예쁘다는 방탄소년단 또치, 또치, 또치 얘들아.. 나 믿지? 나 믿지? 혹시.. 여기.. 큰 거 있다 떨어져 오늘 장난들이 심하네? 오늘 장난들이 이상 심하네? 저 선풍기 뒤에! 나 놔봐 선풍기.. 지금 빗을 내렸어 빗을 하면 안돼 나! 뭐야? 선풍기.. 오늘 미쳤네 다들 오늘 미쳤네 다들 오늘 장소 이거 좀 애매한데 이거? 오늘 장소 이거 애매한데? 오늘 여기 진짜 잘 못 온 것 같아 오늘 여기 진짜 잘 못 온 것 같아 진짜 잘 못 온 것 같아 아파 아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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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우 2층도 아직 다 못들어봤어 지금 그런데 시작한지 얼마 정도 안했지? 30분 됐냐? 2층도 다 둘러보지도 않았어 2층 올라가서 오른쪽 한 두방만 둘러봤어 지금 이래 들어갔는데, 벌써부터 여기 왜 이렇게 세졌어? 거기 있지? 나 보고 있었지 더 이상의 자비스는 없다 Quiet 10분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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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1층 너는 왜 이렇게 잘생겼어? 뭡니까? 하.. 미쳐버렸다 이거 진짜 일부러 나 기운 뺄려고 그러네 일부러 나 기운 뺄려고 그래 지금 얘들아 나 지금 일부러 나 기운 뺄려고 그런거 같아 100%야 이거 일부러 나 지금 기운 뺄려고 그래 지금 이거 나 지금 기운 뺄려고 그래 지금 일부러 나 기운 뺄려고 어딨어? 나 화가 좋으면 삭히고 우리가 얘기로 합시다 인간적으로다가 우리 인간적으로 얘기도 합시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umm 왜구 왜구 뭐라고 야 왜구rau 떠들어 foi구용 떠들어 라오.. 여기 혼자 있는거 아니지? 진짜 나와보시오.. 내가 무서웠어 솔직히 못가고 있어 나와보시오 내가 가요 가면이.. 이거.. 나 좀 들어..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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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예.. 알았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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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진작에 말하신지 그랬어.. 예.. 예.. 진작에.. 잠시 후에 가겠습니다 예, 가겠습니다x3 여기 약한 망자가 없어 여기 지금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보셨잖아요 진짜 주작이라고 믿길 정도로 주작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의 기이한 현상들을 보셨잖아요 맞죠? 전에 없던 망자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전에 없던 망자가 새로 떠돌다가 온 망자인데 뭔가 기운이 엄청 세 다시 한 번 말해보실래요? 다시 한 번 말해보십시오 지금까지 장난 다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다 이해할게요 처음에 그렇게 나와서 저도 좀 버릇없이 나갔는데 그 정도 했으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기운도 이상 센 거 보니까 굉장히 무슨.. 안타까움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한이 좀 많이 있는갑소이 이제 그만합시다 얘기 안하실래요? 네? 어디 지켜보고 있는 거 다 알아라요? 지금 지켜보고 있잖아 지금 내가 하는 말 다 들리잖아 지금 자.. 담배 한 대 드릴거라요? 담배 한 대 드릴거라요? 일단은 담배 한 대 드려볼게 우리 얘기 한번 해봅시다 진득하게 이 얘기 한번 해봅시다 여기 지금 따라온 거 알아라 자.. 담배 한 대 드릴테니까 진득하게 얘기 한번 해봅시다 매매 드시면 한 대 태우시오 자 템빈 여기다 드릴꺼야 드립니다 그래도 이렇게 호되게 당했는데도.. 고맙지라.. 이렇게.. 솔직히 고맙지라.. 고맙지라.. 뭐.. 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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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아프시오? 어디가 아프시게라.. 일단은.. 여기.. 지금 또 다른 분도 계시잖아 그분은 누구요? 다른 분도 계시잖아 그분은 누구에요 여기에? 아까 다른 분도 계시던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말을 조금.. 크게 좀 해주세요 불편하세요 지금.. 어디가 아프신데요? 어디가 아프신데.. 투석하다가.. 투석.. 이전에도 우리가 투석에 대한 얘기를 했었지 투석.. 무슨 정확히.. 투석인데.. 에? 엇? 혈액암? 여러분들.. 혈액암이란게 있나요? 혈액암이란게 있나요 혹시? 암중에 혈액암이라고 있나요? 예예예.. 좋습니다 예예예.. 아주 좋습니다 예예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이 분은 이 담배로 인해서 그나마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굉장히 고통스러웠다 아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 일단은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겠지 그래서 뭔가 그런 것을 이렇게 좀 표출을 한 것 같기도 하고 느낌에.. 하지만 내가 지금 둘이라고 했어 기운이 센 이 한 분.. 정확히 모르겠네? 누구 있는지 말을 안 해줬어 나는.. 나도 몰라 정확히 투석이 뭔지 혈액암이 있는지도 몰랐어 그냥 있는대로.. 들은대로만 나도 들은대로만 얘기한거야 물론 망자도 거짓말을 하고 말을 빙빙 돌리기도 하고 언니 오빠들 오늘.. 여기 이 젊은 처자는 대화를 이끌어 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초반에 왔을 때 이 모든 장난은 이 젊은 처자한테서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감히 해 봅니다 오늘 처음부터 굉장히 쫄깃했습니다 장난이 너무 심했어요 하지만 이콜이는 물론 뒤로 빠꾸한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부업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저는 지금.. 차로 갈까 합니다 예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개장! 부탁드려요 주세요 아님 요 くださ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